30일 새벽 5시 10분쯤 수원시 서둔동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A씨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끝내 숨졌고, 사고 현장을 피하려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2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